NFT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다양한 NFT, 견학 온 외계인, 메타버스 가이드 석상, 고릴라, 흠새시장 공략 중인 DJ 블론디쉬, 그리고 방탄유리로 설계된 채광 좋은 건축물을 위해서 파쿠르를 즐기고 싶다면 바로 여기입니다. 이번 맵은 게임 메이커를 다루는 분들이 흥미롭게 볼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연구소 건물은 최소한의 광원을 사용했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건물 내부를 충분히 밝게 만들어놨습니다. 또한 내가 보유한 NFT를 전시하고 외부로 연동되는 기능을 활용해서 NFT의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게임 메이커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공간을 마음껏 꾸며보세요. 지금까지 앞광고였습니다. 여기서도 세계의 퀘스트를 받는 걸 잊지 마시고요. 이번엔 파쿠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죠. 인상적인 장소를 찾고 복셀라이트를 모으고 파쿠르에 도전하십시오. 이제 메타버스 파쿠르는 다들 저처럼 쉽게 하실 수 있죠? 자, 다음 메타버스 모험은 어디로 떠날까요?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존때 꾸알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